안녕하세요. 마이티그루밍 안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발바닥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발바닥 관리는 아이들의 생활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위생과도 관련이 있지만 건강과도 직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클리퍼를 이용하여 아이들 위생적인 발바닥 관리 오늘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미끄럽지 않게 발바닥 털 정말 중요한데요. 발톱, 발바닥 관리를 위해서 오늘은 발바닥 털 정리하는 걸 배울 거예요. 발바닥을 밀고 싶은데 솔직히 기계다 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강아지 발바닥은 집에서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잘 보시고 따라해볼게요. 강아지 발을 밀 때는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히 미용사들은 조금 더 능숙하니 편하지만 보호자님들은 집에서 할 때 쉽지가 않을 건데 일단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잡고 팔로 이렇게 강아지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배에 붙여주세요. 근데 이때 앞발이나 뒷발이나 중요한 거는 너무 지켜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팔을 누군가 뒤로 꺾었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편안할 정도만 내가 작업할 수 있을 정도만 발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세가 잡혀졌다고 하면 날 길이를 보통은 제일 짧게 해서 깨끗이 밀어주는데 내 강아지 발 피부가 좋지 않다고 하면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렵지 않게 내가 가정에서 그냥 매일매일 나는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 수 있어. 이 발바닥을 미는 이유는 이 패드가 바닥에 붙어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섬세하게는 못하겠어요 하면 잡고 위에 있는 털을 가볍게 걷어주면 되겠죠?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만 자주 해줘도 아이들은 생활하는 데서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자, 패드가 1, 2, 3, 4번이 있어요. 여기서 1번, 4번을 이렇게 위에서 눌려줘요. 그럼 발 속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죠? 또는 발톱에 손을 이렇게 걷어서 당겨줘요. 보여요. 근데 이 중간 큰 패드가 삼각형이잖아요? V자로 한 번, 두 번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눌려서 발을 속이 잘 보이게 까주고 나의 중간이 아닌 끝을, 양쪽 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가운데도 이렇게 어지간하면 나의 끝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깨끗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이 쪽으로 나 있는 메인 패드 쪽에 이 털을 가볍게 걷어주세요. 이때 주의점은 클리퍼 사용법에서도 배웠지만 윗날에 살이 되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뒷부분도 보면 이 하트 모양에서 손을 딱 넣어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 손톱은 안 다치니까 이렇게 대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앞다리를 했고 뒷발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발톱을 자를 때도 배웠듯이 이 비절 꺾이는 부분을 잘 잡아서 1번, 2번, 3번, 4번 이때도 주의점 강아지들 쓸개 구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땡기거나 치켜올리지 말고 이렇게 내 강아지가 뱅뱅 돈다. 팔로 가볍게 지그시 눌러서 패드 1번, 4번을 눌려서 겉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걷어올려주고 안쪽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동날이 살에 데이지 않게 여기도 이때 또 주의할 점 하나는 중간에 쓰려고 하다 보면 반경이 넓어져요. 좁은데 그래서 양쪽 끝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중간으로 하면 팔가락 사이에 이렇게 날이 들어가면 물갈기 부분이 상처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양쪽 나눠서 양쪽 날로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만약에 내 강아지가 싸납다. 동물병원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한 엘리자베스 카라 있죠. 내 카라 그거를 강아지한테 착용을 하면 강아지 들이 돌고 물려고 해도 이 안쪽에서 얼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물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금 했던 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정법을 취해주면 다치지 않고 강아지도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면적을 다 고려해서 내 강아지에 직접적으로 얼만큼 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작업을 한다고 나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반대편도 움직이고 있는데 다칠 수도 있고 일단 중심은 이 삼각형 패드가 될 거예요. 자 삼각형 패드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서 털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 삼각형 패드 쪽으로 해서 나를 양쪽 끝 절반을 나눠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여기가 다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물갈기가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볍게 걷어내주시고 여기도 가볍게 날 끝을 이용해서 혹시나 손은 이렇게 대어도 상처가 안 나니까 보호장비로 이렇게 돼서 날이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겠죠. 여기 메인 패드 쪽으로 가볍게 띄어주시고 여기도 가볍게 날 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집에서도 다치지 않고 잘 발바닥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 해보거나 드라우마가 있거나 하기 싫어할 거예요. 아무래도 클리퍼가 웅 하고 소리도 나고 피부에 갖다 댔을 때 떨림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용을 하지는 않지만 클리퍼를 이렇게 켜서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적응을 시켜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하다 보면 적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다가 해야지 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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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강아지들이 싫어해도 가정에서 조금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워본 아이들 발바닥 관리 다들 잘 숙제하셨나요? 발바닥은 아이들 관절 그리고 발바닥 피부 위생 건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자주자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 charger George George George!